인기 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4월 3일 주 1회 진동을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은 위노의 에브리데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해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양현석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양현석 대표님 감사드리고. 우리 은희 누나 재욱이 형 그리고 우리 프로듀서 형들 팀 위너. 그리고 우리 이너서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너서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팀 위너 그리고 저희 헬멧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멤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도 인기가요로 놀러오세요. 그럼 지금까지 멋진가요? 예쁜가요? 핫한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오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우 예, 아우 예 아우 예 아우 예 아우 예 아우 예 박수영! 흔들 가면 죽어! 뭐야, 어떡하지 문을 뜯었어 제작진도 예상 못했던 부분이야 도망가! 빨리 뛰어! 아아악! 당신의 생각을 마주 보다 인공지능 알파 나인이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 주고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주고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주고 어음 ...